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하이 셔베시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계룡씨에 여기 계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듬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감사합니다. 아, 계룡씨도 합니다. 리듬시간을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환호를 먼저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죠. 2015년도 계룡씨 평화이너드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룡이라는 이름이 참 너무 예쁘지 않나? 맞아요. 예쁘니까 저희가 계룡으로 이혜유씨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수빈씨 준비해 주시고요. 아, 계룡이요? 네. 지금 말고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한 곡 축출동안 생각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곡, 이제 조커랑 저희가 최근에 활동했던 곡 빌려드릴텐데요. 저희 막내 수빈양이 작가 작곡을 해준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곡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빈씨. 어,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커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혹시 이 부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I wanna give me on a baby, give me on a baby, jump high, jump high.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jump high, jump high. 아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주신 분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커라는 부분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재미있는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번만 더 힘찬히 따라 불러보도록 할게요. I wanna give me on a baby, give me on a baby, jump high, jump high.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jump high, jump high. 와, 최고입니다. 저희 조커 기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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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